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섀도우 게이트 네 섀도우 게이트 자 여기 섀도우 게이트는 총 두 개입니다 네 우리 황금상자 두 개 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개는요 한 개 가요 한 개가 어디더라 아 여기 내려가시고요 여기로 내려가 주시고요 아 여기 내려오시면은 여기 여기 하나 있네요 마침 네 조기 하나 조기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근처에 있어요 빵 요기요기 요기 요기 안에 두 개 자 이렇게 총 두 개입니다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데뷔 콩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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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